여수시의회와 민간사회단체가 도내 도서지역의 동굴과 보호수 등을 선박람회 콘텐츠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다양한 콘텐츠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민간과 시의회가 함께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전남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한 여수시 남면 연도. 소리도란 이름으로 더욱 친숙한 섬입니다. 지역의 한 민간단체가 이 소리도를 동굴 테마의 샘플섬으로 선정해 지난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동굴 탐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의 결과는 내년 초 학술 대회를 통해 결과물로 나올 예정인데 앞으로 해양지질공원이나 자연유산 지정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2026년 여수에서 개최되는 섬 박람회를 앞두고 콘텐츠 발굴이 시급하다는 데서 이번 활동을 착안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협업을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을 조직위원회나 여수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섬만의 독특한 생태와 문화, 생활상 등 다양한 섬의 단면들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시발점이자 섬의 가치와 인프라를 변화시키고 섬 발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수시 의회도 이처럼 섬 안에 동굴이나 산, 보호수 등 다양한 테마들이 섬 박람회를 위한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정책 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섬 콘텐츠 발굴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시의회와 민간에서까지 콘텐츠 발굴에 나서면서 벌써부터 여수의 섬들이 현재의 섬에서 미래의 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